자 최양기 첫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전체 흐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요런 문제 나오면은 글 전체의 흐름 또는 글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 그냥 눈 딱 감고 첫문단이랑 마지막 문단만 그냥 읽어보세요 눈 딱 감고 자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서지 유입 서학이 유입됐어요 서양의 과학지식이 유입이 됐는데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면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뭐 하지만 요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읽어주면은 어찌됐건 간에 서양의 과학지식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문단 최한기의 인체관은 뭐예요?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최한기의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한 거예요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고 그리고 최한기가 뭔가 이런 체계를 이루고자 시도했어 그리고 이게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를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요 아 이거 굳이 쓸 필요도 없다 이거는 서양의 지식이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최한기가 이걸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자기만의 이론을 정립했어 그럼 일단 서양의 이론이 들어왔어 서양의 이론이 들어왔어 서양의 이론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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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고 서양의 이론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는 두 개입니다 나머지 다 그으세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은 그냥 1문단 마지막 문단만 봐도 최한기가 서양의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2번이 남았는데 여기서 더 확실히 봐주고 싶다면 학자들이라고 하니까 한 명이 아니죠 다수 한 명 초과 두 명 이상의 학자가 드러났느냐 여기에서는 이익과 최한기죠 최한기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건 한 명이 넘는 사람의 학자의 견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답 다음 문제 가봅시다